네 2022년 대수능 해설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21번 문제부터 할 건데요. 원래 듣기가 끝나면 18번부터 45번까지 전부 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질상 좀 많이 어려운 거, 그거를 아주 많은 시간 동안 아주 어려운 걸 깊숙하게 해설하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라서 다른 선생님하고 좀 다르게 21번, 그 다음에 29부터 39번까지 그 문제들만 제가 해설을 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21번 이렇게 들어갈 건데요. 그냥 우선 이 문제를 제가 그날 당일날 시험지를 딱 받아보고 어차피 다른 문제는 해설할 거니까 풀어보지도 않았어요. 21번 밑줄 친 의미부터 딱 봤는데 첫 번째 문장을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이거는 상대평가인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평가가 아니고요. 아주 불순웅 영어에 가까웠던 상대평가 시절의 영어의 하나의 단어를 봤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purchase. purchase. 저 purchase라는 단어가 상대평가 시절에 자주 나왔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저 purchase라는 저 단어의 의미를 주변에서 도출해내야 되는데 그 도출해내야 되는 그 단어의 난이도 자체. 그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우선 좀 꼼꼼히 먼저 얘기를 해보면요. 이 purchase, 저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요. 이게 purchase가 동사로 쓰이면 이제 구매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purchase라는 단어가 명사도 뭘 사다, 구매하다라는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purchase가 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쓰일 때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명사에서만 그리고 세 번째니까 좀 뒤처져 있잖아요. 명사의 세 번째 단어 뜻으로 무슨 뜻이냐면 어디에서 지배력을 행하다, 그리고 어디에서 전문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purchase의 그 의미가 명사의 세 번째 의미로 있어요. 그런데 질문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제가 미리 이제 노란색을 좀 쳐놨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해석이 안 됐을 법한 게 이거, 그 다음에 이거 노란 거, 총 세 개가 우선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 수능 영어라고 얘기하는 건요. 여러분이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purchase의 동사가 아니라 명사의 세 번째 뜻이 어디에서 영향력을 미치다. 뭐에 대해서 좀 전문가적인 힘이 있다. 뭐 이런 뜻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이 문제를 풀자는 게 수능 영어의 그 본성은 아니에요. 이 수능 영어는요. 모르는 단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단어에 대한 의미를 주변에서 찾아서 도출해서 내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유추라고 하거든요. 미루어 추측하다. 여기서 purchase는 구매하다가 아니라 어디에서 전문가적인 자격을 갖고 있다. 라는 말이 이 단어나 이 단어를 통해서 아 이거 구매하다가 아니라 과학자가 어느 영역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힘이 있다. 이렇게 의미를 도출해 내야 되는데 저렇게 도출해 내는 저 정도의 그 구문력 저거는 절대평가가 시행되고 저 정도 수준의 그 구문력을 원하는 문제는 없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리고 게다가 여기 있죠. 여기 바로 이 자리에도 qualify 또는 expertise 같은 단어가 여기 있다가 생략이 된 겁니다. 여기서 있다가 생략됐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 구문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할 거거든요. anyway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설 강의할 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문제를 그냥 대충 설명 안 하고 21번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깊숙하게 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거기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거 purchase의 명사로서의 세 번째 뜻 영향력이라는 단어를 이미 알고 이 문제를 풀었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이런 뜻을 통해서 이게 구매하다가 아니라 아 그 사람이 뭔가에 대해서 전문적 영향력이 있다. 이런 걸 시험장에서 알았었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 말을 하면서 제가 좀 실수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영상은요. 시험을 본 학생들은 아마 보지 않을 것 같고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내년에 고3이 돼서 수험생이 되는 아니면 이번에 시험을 봤을 수도 있겠네요. 시험 봤는데 내년에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하는 학생들이 해설 강의를 들을 텐데 어휘, 단어력이라고 얘기하는 건 원래가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 뜻 가지고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만큼 훨씬 더 많은 빈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단어를 통해서 이게 내가 원래 이 단어에 대해서 알고 있는 단어의 뜻에 대한 고집을 버리고 주변의 뜻으로 그 단어를 좀 바꿔서 해석할 수 있는 그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의미가 바뀌는 이런 걸 물어보는 내용이었어요. 저 퍼체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보면서 21번이 제가 첫 번째 문제였죠. 이번에 난이도가 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퍼체이스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현장 학생이라면 제가 시험지에 노모어덴 동그라미 쳐 이렇게 하면서 치는 걸 보고 비교급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 지금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니까 여러분 시험지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노모어덴 동그라미 쳤는지 안 쳤는지 모르겠는데 좀 쳐주세요. 쳐야 됩니다. 노모어덴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이것도 동급 비교죠. 동급 비교. 다시요. 이것도 모어덴 비교급인데 이거는 동급 비교. 이것도 비교. 이것도 비교입니다. 21번 문제는요. 우선 제가 먼저 좀 총평을 하자면요. 첫 번째 저 퍼체이스라는 단어의 난이도도 잡았지만 여기하고 여기에서 비교급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그게 있었어야 21번을 어쨌든 첫 번째 고비를 넘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비교급 설명하고 난 다음에는요. 이걸 지금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 버슬 기준으로 해서 대립 구조 덩어리 대립 로컬 네이티브 그룹과 전문가 이들의 대립 이것도 좀 설명을 할 거고 이게 이제 두 번째 고개가 될 겁니다. 21번 풀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중 부정 전문가에 대한 건 전문가에 대해서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이런 것도 이해 못한다 해서 이중 부정 이게 이제 세 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제가 이제 미리 좀 준비를 해왔는데 21번은요. 고개가 세 번 있었어요. 그냥 만만한 문제가 아닌 거죠. 어려운 구문 두 번째 대립관계 이중 부정 이제 온라인 영상으로 보실 테니까 시험제 그렇게 필기 딱딱 하시면서 아 이게 출제 포인트 3개였구나 이거를 생각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여기서 얘기한 이 비교급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문에서 쓰인 건 여기 나와 있는 no more than 이거든요. no more than 제가 여러분들한테 no more than을 설명하기 위해서 no less than not more than not more than not less than 이렇게 해서 설명하기 위한 예문들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을 지금 보시면서 이거 1번 2번 3번 4번 이거가 지금 여러분이 제대로 해석을 먼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해석이 돼야 이번 시험에 나왔던 21번 밑줄 친 의미의 두 번째 문장 있게 해석이 제대로 될 겁니다. 자 기본부터 할게요. 자 볼까요? no less는요. 이중 부정에 의해서 강한 긍정이에요. 강한 긍정 근데 이거는 no more니까 부정이 하나니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강한 긍정이니까 100만원이나 줬어? 와 대단한데 해서 대단한 대로 해석을 하는데요. no more는 부정적이니까 100만원밖에 안 줬어?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1번부터 한번 볼게요. 그녀는 나한테 no less니까 이중 부정이니까 그녀는 나한테 100불이나 줬어. 와 그건 나한테 정말 큰 금액이지. 여기서 큰 금액이지 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 자리에 more를 썼으면요. 이게 이 문장과 이 문장의 문맥에 안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no less than 뭐뭐보다 적지 않은 no more than 뭐뭐보다 많지 않은 그러니까 no more than이나 no less than이나 양은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no more than 부정적 별건 아닌 no less than 대단한데 이렇게 해상한단 말이죠. 그거를 좀 알고 들어가자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문장도 좀 볼까요? 아름다운 산이 우리 집에서 운전해서 not more죠. no less 가 아니라 그냥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운전해서 10분밖에 안 돼. 별과 난인 거리지. 깔보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less로 바뀌어서 no less not less 가 됐으면 강한 긍정으로 와 운전해서 10분이나 가야 된다니까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 2번을 이렇게 좀 묶겠습니다. 이렇게 묶으면 지금 비교급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라면 구문킹 교재 6단원 비교급을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제 강의를 듣지 않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 구문책에 비교급 파트에 가시면 no more than not less than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를 갈 건데 약간 이제 좀 날카로운 학생들이라면 어 1, 2번은 얘네들이 따닥 따닥 붙어있는데 3, 4번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떨어져 있죠. 중간에 뭐가 들어갔죠. 자 이번 시험에서 나온 건요 붙어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떨어져 있는 경우 알았어요. 그러니까 1, 2번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번 수능은 이 3, 4번 구문이 적용이 된 거예요. not more than이나 no less than이나 의미는 같은데 약간의 구조가 좀 다르다고요. 떨어져 있는 경우는. 위에 거는요 부정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그 사람이 신중하지 않은 것처럼 걔 별로 신중하지 않아. 부정적으로 그의 형도 별로 신중하지 않지. 앞에 있는 푸르던트를 뒤에 굳이 쓰지 않아도 얘가 푸르던트 하지 않는 것처럼 그 사람도 푸르던트 하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푸르던트가 뒤에 있는 것처럼 해석한다고요. 바로 밑에요. 이건 근데 이제 not less니까 대단히 긍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이니까 많은 양의 햇빛이 정말 정말 엄청나게 필요한 거야. 필요하다라는 말이 뒤에 신선한 공기가 좋은 건강에 정말 정말 필요한 것처럼 여기 필요하다라는 말이 없어도 necessary가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하는 거든요. 그게 그대로 올라가면요. 여기 나와 있는 qualified 라는 말이 이 뒤에 없어도 qualified 처럼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no less 처럼 강한 긍정이 아니라 no 모으니까 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qualified 하지 않아. 그게 그 자격이 없어. 기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그 사람은 기후만 전문가란 말이에요. 기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과학자들은 헬스케어 리폼 건강보험 계획에 대해서는 당연히 커멘트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지. 여기 있는 qualified가 바로 그 위에 단어 purchase 구매하다 라는 그 단어 그거랑 같은 단어예요. 바로 뒤에 있는 문장 물리학자가 물리학자는 이제 뭐 뭐 벡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모르는데 자 벌이 모여있는 colony 그러니까 여왕벌이 있고 일곱벌이 걔네들이 물리학자가 벌들의 영역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qual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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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처럼 클라이미스트 사이언티스트가 헬스케어 리폼에 대해서 커멘트 할 자격 qualify 이 자리에 있다가 생략된 걸로 이게 그 위에 있었던 퍼체이스라는 단어죠. 자 이제 좀 정리를 합시다. 아 비교급 지금 제가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의 그 학습 방향을 좀 설명 드리고 싶은 거예요. 21번이 어려웠던 건 우선은 비교급이었습니다. 우선은 비교급 그리고 비교급 지금 설명 들으셨지만 1, 2번하고 이 3, 4번 있잖아요. 얘하고 얘가 조금 달라요. 그리고 no more랑 no less도 확실히 다른 거고요. 1, 2번이 적용된 게 아니라 3, 4번이 본문에 적용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프루던트 네서서리가 뒤에 생략됐다고 하는 것처럼 위에는 qualify 이게 여기 있다 생략된 걸로 봐야지 되는 거죠. 본문으로 다시 갈까요? 자 퍼체이스 이걸 갖다가 설사 여러분이 구매하다 너무 높게 쓴 것 같다. 쏙 좀 치우고 이걸 갖다가 구매하다 이렇게 해석을 우선은 첫 번째 문장을 하면서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도 이 두 번째 문장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문장 여기 나와 있는 특별한 영역에서 전문가 이거를 보면서 아 저 이거랑 이거 이거를 보면서 아 이것 때문에 이거 구매하다가 아니네 과학자들이 과학자들은 객관적인 걸 뭔가를 설명하는 사람들인데 윤리나 도덕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영향력 거기에 대한 뭐 재질이 있는 건 아니다. 아 이거 구매가 아니라 이거 재질 자질 영향력 전문적인 식견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야 되는 걸 물어보는 것 상당히 고난도죠 고난도입니다 이번 시험이 그 2022 대수능 시험 문제가 좀 어렵다 라고 하는 이유들 중에 대표적인 게 21번이었는데 21번이 왜 어려웠냐 이런 부분이 어려웠다고요 여기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얘가 원래 퀄러파이란 단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퀄러파이로 내가 해석했다 어 저거 퀄러파이지 나 원래 저걸 단어 뜻의 여러가지 이문을 다 알고 있었어 이런 건요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해도 그걸 그냥 그렇게 해서 한다는 일은 없습니다 주변 문장을 통해서 저거를 아셔야 됩니다 주변 문장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인데요 이것도 만만치가 않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동급 비교 있죠 에즈에즈 이 동급 비교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또 제가 예문을 좀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동급 비교 에즈에즈입니다 원문이 이거예요 원문이 원문이 이거 근데 이제 이번 시험에서 핵심은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저거를 부정어로 앞에 나와 있는 add list 있잖아요 저거를 부정어로 해석해버리면 답안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6평 9평과 다 맞는 수준 6평에서도 담았고 9평에서도 담았고 영어의 거의 뭐 영어의 신 이 정도인 학생이 아니라 대부분의 상위권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이거를 부정어로 해석해서 잘못 해석하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에제즈 동급 비교라는 게 있어요 걔는 걔랑 뭐 거의 동급이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이게 동급이니까 제이슨하고 제인하고 둘이 키가 똑같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그거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영어에서 늘 중요한 건 뒤에 게 중요한 거 아시죠 not a but b 뒤에 거 not only a but all so b 무조건 영어에서는 거의 뒤에 겁니다 1번도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제이슨이 키가 큰 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확정적 사실이라 이겁니다 제이슨은 키가 190이야 근데 제인은 한 188 정도 된다 이렇게 쓸 때 쓰는 게 에즈에즈예요 얘는 얘보다는 살짝 작은데 얘도 엄청 크다 그럴 때 쓰는 게 에즈에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책에서도 다 뭐라고 나왔냐면 동급 비교가 나왔을 때 둘이 키가 똑같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거의 그 정도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부정어 낫을 붙여버리잖아요 부정어 낫을 붙여버리면 무슨 뜻이 되냐면 얘가 키가 190이잖아요 제인은 제이슨만큼 키가 크지 못해요 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188 됐었는데 얘가 한 168 정도로 돼버리는 거죠 여기에서 낫이 있다고 했으니까 제인하고 제이슨하고는 둘이 키가 똑같지 않아 누가 큰지 몰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고 얘는 무조건 키가 크다고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는 아니야 그래서 확 떨어지 낫을 붙임으로써 키가 확 줄어버리는 이게 그건데요 여기서 나와있는 애드 리스트는요 에즈에즈 동급의 애드 리스트는 부정어가 아니에요 저거 부정어로 해석했으면 이 문장 해석이 완전히 잘못됐을 겁니다 이 문장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전혀 믿지 않는 것 그거는 엄청난 트러블을 만들어내죠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전혀 믿지 않는 것이 엄청난 트러블을 만드는데 맹목적으로 트러스트하는 것 그게 전혀 트러스트가 없는 게 만드는 머치 트러블 만큼 최소 그 정도만큼 얘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나 얘나 비슷한데 얘가 거의 얘 정도까지 왔어요 라는 말이고 이거를 부정적으로 혹시 해석했을까 그게 겁이 납니다 여러분이 앱 리스트 이거 그냥 최소지 부정 아닙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21번 우선은 이제 구문이 여기 하나 둘 셋 이게 좀 문제가 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21번 이 자리에서 싹 지우고요 그리고 나서는 21번에서 제 눈에 띄었던 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벗이 의미가 대단히 많잖아요 뭐 역접도 있고요 벗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벗부터 주제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벗이 나오면요 그 다음에 이 벗이 제외하고라는 벗이 제외하고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것도 있어요 벗의 의미는 대단히 많은데 여기 그 지역에 있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상당히 그들로부터 얻을 만한 지식이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벗 이것만 보고 역접이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벗 뒤를 읽었을 때 그러나 전문가들이 있으면 했을 때 역가지를 읽고 나서야 이 글에 이 단어까지 읽고 나서야 얘가 역접이었구나 이렇게 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건 그 이하에 전문가들의 중요성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 글의 주제였습니다 다시요 보자마자 역접이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이 두 개의 대립관계를 보고 나서야 아 이게 역접이었구나 그때에서야 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고비를 넘기고 나서는 세 번째가 이건데요 세 번째 이중 부정이죠 Without some degree trust design expert 전문가들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근데 여기서 이게 전문가라고 말해놓고 전문가가 누군지 설명해주고 싶어서 대시대시나 문장에서의 대시가 하나 있으면 양력비 동격이고요 문장 속에 대시대시가 두 개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서 이게 앞에 있는 이 사람을 꾸며주는 해석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문가들에 대한 보충 설명 읽어볼까요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다 전문가인데 그 사람들은 디보트 2 이게 지금 21번 밑줄 친 의미인데 여기서 어법 내용 조금만 합시다 2를 전치사로 보기 때문에 2 다음에 ing 써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디보트 2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어법 아니지만 나왔으니까 좀 적어두세요 디보트 2 다음에 ing입니다 어쨌든 이게 어디 헌신하나 이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문가들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잖아요 남자나 여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어디에 헌신했냐면 전문가들은 헌신하죠 sorting out tough question about the natural world we live in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적인 세상 속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tough question 힘들어하는 그러한 것을 sorting out 해결하는데 평생을 쓰는 게 바로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이중 부정에 의해서 전문가가 없으면 우리는 마비가 된다 근데 마비가 된다라고 해놓고선 그 마비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동격의 콧말을 친다면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게 바로 마비가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대시하고 대시가 앞에 있는 엑스퍼트를 꾸며주는 동격인 것처럼요 그냥 콤마도 그냥 찍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구문킹이라는 구문교제에서 1단원에서 문장기호를 설명하거든요 콤마 하나도 그냥 찍히는 법은 없어요 콤마가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콜론과 세미콜론 이런 관계를 제가 설명하니까 구문킹 1단원 꼭 좀 들어보세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anyway 어쨌든 대시 대시가 전문가를 꾸며주는 것처럼 이게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 이제 해석을 해보면 전문가들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걸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있으니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whether to make ready for the morning, commute or not 이게 이제 밑줄이잖아요 자 이것의 의미는 요건데 이제 선생님이 정답이 2번이잖아요 여러분 선택지에 대한 걸 저도 저랑 좀 이따 설명할 건데요 선택지는요 보통 이렇게 3번 문장이 만약에 선택지가 잘못된 선택지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 전체가 다 틀린 선택지는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일부분이 잘못된 선택지들이죠 일부분이 당연히 그렇겠죠 자 정답이 2번인 겁니다 readily applicable information offered by specialized experts 위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시작 흰색 흰 펜으로 전문가들이 없다면 우리는 마비가 되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해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전문가의 기운 그래서 정답은 2번 이건데요 선택지 1번, 3번, 4번, 5번을 여러분 이제 이 영상을 보신 학생이 학생들이 이제 다음 수능을 준비를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장의 전체가 틀렸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좀 더 정확한 게 중요해요 선택지 1번에서 틀린 건 전문가에 의해서 해결된 부분의 의미를 가져야 되니까 non-expert에서 이 non이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에 파란색 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미 해결해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산다는 얘기니까 questionable, 의심이 가는 팩트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 안 되는 건 저 두 단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틀렸다 이러지 말고 1번에서 어디에 타는지 딱 보라고요 3번도요 common knowledge 이에서 common knowledge라는 단어만 봤을 때 일반적인 지식 과학자들이 해결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고 이렇게 좀 확대해서 여기까지는 맞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확대 해석을 좀 하면 할 수 있겠지만 3번이 절대 안 되는 건 결정적인 역할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 미치는 과학자들이 해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드를 이게 틀렸어요 이게 틀린 겁니다 4번에 practical information produce both specialist 여기까지는 맞았어요 근데 어느 단어가 틀렸는데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이게 틀린 거죠 여러분 좀 느끼세요? 선택지에서요 잘못된 부분 정확하게 딱 찝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전체가 틀린 거 같은데 만약 해설 강의 들었는데 나는 선택지 2번에 다 틀린 거 같은데 근데 선생님이 딱 이 단어가 이렇게 바뀌었어 이제 설명했을 때 그때 깨달으면서 공부방향을 이제 그렇게 바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5번입니다 왜곡된 지식이 아니잖아요 왜곡된 지식이 과학자들이 해결해 준 거니까 자 21번 해설 강의 끝났는데 절대 만만하지 않았죠 18번 문제 풀고 19번 문제 풀고 20번 문제 풀고 세 문제는 잘 풀었을 텐데 21번 상당히 여러분들한테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제가 그냥 21번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어느 포인트가 어려웠고 그랬는지 근데 이제 이 이후에도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번 시험은 비교급을 상당히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21번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이제 제가 수업 준비를 해보고 해서도 보니까 비교급에 대한 이해를 많이 물어보는 문제가 이번 2022 대수능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칠판 지우고 29번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